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맥심 모델 은유아입니다 맥심 촬영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제서라도 불러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해맞이 집안 청소도 하고 이불도 털면서 생활을 하는 자연스러운 촬영을 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머리 묶는 듯 새해를 맞이해서 집안을 새로 청소하는 느낌의 학어를 찍었고 독자들의 마음을 다르게 보이기는 편하지 않고 더 예뻐졌다 색다른 느낌을 낼 수 있었다 머리 묶는 전부는 다시 입을 수 있는 실기입니다 wooden 여러분 모두 24년에는 행복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요. 맥심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료화도 나오니까 사서 구경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